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0월 6일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한 사고 장면입니다. 싱크홀은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흐를 때 주변 토양을 함께 쓸어가 생기는 땅 꺼짐 현상입니다. 땅속 흙은 유실됐는데 하중이 계속 가해질 때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지역 이외에도 북부 허베이성과 산시성에도 집중적으로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 남부와 북부지역에는 계속하여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으로 싱크홀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과 산사태까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14호 태풍 고인우는 10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현재 기준 여전히 홍콩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국 광저우에는 어제 많은 비가 내렸으나 10월 8일 일요일 현재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수치의 보모델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예측은 광동성 남부 잔장시까지 안 가고 그 이전의 오늘 중으로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수정하여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호 태풍 볼라벤과 16호 태풍 산바의 소식입니다. 북서태평양 구역의 태풍 명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지상청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5호 태풍 볼라벤이 공식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공통적으로 15호 태풍 볼라벤은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을 지나치면서 태평양 몸바다로 사라지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다행하게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지역에서 계속하여 규모 6 이상의 연속 3번의 강진을 포함하여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또다시 15호 태풍 볼라벤이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을 지나치게 되면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저화산 폭발의 방아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당분간 2주 정도는 대지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계속하여 16호 태풍 3바가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